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의 외식입니다. 어머님이 몸이 안좋아서 홈플레이셔서에서 어머니 먹을거 사가지고 어머니서 가라가 배가 없어서 개를 옛날 불고기로 개를 저희 남편도 오래간만의 옛날 불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옛날 불고기 마산에 장운갈비식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면 자기 취향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여기도 갈비탕도 유명합니다. 갈비탕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불고기 저희 남편이 육수에다가 옛날 불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옛날 불고기 다시 한번 쌍쾌 쌍쾌 한번 드셔보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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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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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